자 이번에는 전공 B로 넘어왔습니다 가는 메타 통합 검색이고 나는 통합 검색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통합 TV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 장소로부터 메타다이터 수집하는 기법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 읽으면 몰라요 그죠?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지 수학 프로토콜 기법 하면은 뭐 바로 생각나야죠 뭡니까? OIPMH 그지? 이거는 뭐 기출에서도 많이 봤던 거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메타 통합 검색의 응용된 방식 여기까지만 나와도 보일 겁니다 답이 그지? 자 응용된 방식으로 기관 리포지터리 중개업자들이 공개 아카이브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이걸 우리가 API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API를 해서 통합 검색을 실행하는 방식은 디스커버리 검색 이거는 기출의 예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밑에 예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OIPMH 디스커버리 검색 두 개 다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SRU 하면 이제 REST 방식이죠 REST 웹 서비스 프로토콜로 서브에 요청 시에는 URL HTTP GET 방식으로 요청하고 XML로 전달하는 형식 XML로 정답한다 하니까 이거 두 개만 딱 봐도 SRU라고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 그 다음 밑으로 와서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 디스의 프로토콜의 명칭 아까 했고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레코드를 얻겠다 레코드는 레코드인데 어떤 레코드냐?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장소에서 하나의 개별 레코드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을 하면 밑에 거는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수죠? S로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다? 저 장소에서 복수의 레코드를 검색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일 레코드를 검색하느냐 개별 레코드를 검색하냐 복수의 레코드를 검색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 해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독서교육에는 토론이 있다면 올해 디지털 도서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재등장 가능성 상당히 열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션 방식이 있는데 자 요겐 기술 보전과 기술 에뮬레이션이 있지만 또 하나 더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가상기계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얘기를 했죠 요거 봐두시고 자 포맷 전환 방식에는 아날로그 백업도 있고 입수 단계 포맷과 요청 단계 포맷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적어라 자 수집 단계는 뭐야? 입수 단계니까 요거는 보존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시점에 파일을 전환하는 방식이라면 요청 단계는 이용자에게 파일을 보낼 때 그죠? 제공할 때 파일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쉽죠 그죠? 요건 다 적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캡슐화 요걸 잘 기억해야죠 가장 쉽게 적으려면 요걸 적으시면 돼요 원정보와 원래의 자신의 정보와 보존 메타데이터를 함께 보존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캡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좀 꼼꼼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3번에 왔습니다 자 기억보입니다 자 케빈 애슈톤이 처음 사용을 했다 자 여기 답이 여기 보이잖아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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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소통 지능형 기술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저번 모의고사도도 냈습니다 사물 인터넷 혹은 IoT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우리가 기출에서도 봤지만 자 다시 재등장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것들을 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걸 그어버리시고 문제가 좀 이상하죠 요걸 그어놓고 니은 디귿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4점이 딱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비지도입니다 그러면은 입력값만 주는 거예요 결과값 없이 입력감 주고 학습을 시킨다면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 아닌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뭘 준다?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자 기입형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뭘로 바뀐다? 서술형으로 바뀔 것이다 바뀔 때 가장 요런 스타일로 바뀔 가능성 요거를 우리가 예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게 빠질 수가 없잖아 블록체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나오면은 자 여기에 중계자 없이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공거래장부의 역할을 한다 자 요런 것만 딱 봐도 그죠? 요걸 딱 보고 아 요거 뭐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블랙체인 틀린 겁니다 블랙 쓰지 마시고 블록체인 요거 잘 봐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자 검색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거는 일종의 확률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률 모델에 있어서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적합 부적합 분포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상호 뭐다? 용어 간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 요런 것들이 나오겠죠 시험에 특정한 단어가 갖는 문헌식별능력 측정치 하면 영문헌 빈도입니다 자 요게 또 하나가 없지만 또 뭐가 있었다? 그렇지 장수빈도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는 우린 과목별 문풀로 가서 또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것이고 자 요번에 봐야 될 내용은 뭐 요거 과장하고 니어는 뭐 다 프로 따치고 자 요거입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단 문헌 빈도는 전체 문헌 수를 분모로 두지 않겠다 자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 분자를 역순화하는 방법이 가장 대체로 우리가 많이 적용했던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요기 이 말 뜻은 뭐다? 분의 1로 적용하겠다 뭐 분의 1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자 딥포입니다 그죠? 딥포에 자 일단 2, 1, 1, 0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2, 1, 1, 0을 적었습니다 그죠? 단어 빈도 자 그 다음 영문헌 빈도를 적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4개면 뭐 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개 나왔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 T3은 3개입니다 3분의 1로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2는 다 나왔잖아 그래서 2는 4분의 1 4개 다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2개 나왔잖아 그럼 2분의 1로 가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 지금 계산하긴 좀 그렇지 자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하니까 1, 3, 2, 4 순으로 크기 순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도서관과 정보 생활입니다 자 요기 정규 시간 확보 방안인데 크게는 교과와 연계할래?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할래?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독자적으로 운영할 때는 교과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는 방법도 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야? 교양 선택 과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중학교 밑에는 고등학교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 빅식스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빅식스 나왔을 때 올해 노려야 될 게 사실 이게 아니고 올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블룸 지의적분 종평 있죠? 지의적분 종평과 이거하고의 관련성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가볍게 갑니다 자 탐색 접근 다음에는 분석 해석이 나올 것이고 자 탐색과 접근에는 과제 정의하고 아까 우리 번개할 때도 나왔잖아 자 여기 또 나오는 정부 탐색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봐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 6번으로 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기준입니다 자 기준에서 웬만한 걸 분석해 보니 거의 다 나왔고 작년에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안 나올 것 같은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하면 이겁니다 공간 공간입니다 자 공간을 우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입니다 자 순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공이직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자 자 자료공간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 공 맞죠? 그 다음에 이직이니까 이게 이 마지막에 직입니다 직원공간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봐도 아 요거는 자료공간 직원공간이다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수칙값을 주겠죠? 수칙값을 주고 뭘 가린다? 요걸 가린다 명칭 그래서 요걸 우리가 봐 두셔야 되고 자 중학교로 보면 자는 1순위죠? 그 다음에 직공이 같아요 직공이 같죠? 맞죠? 그 다음에 직공이 하니까 이용자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지 말고 요걸 외워도 의미가 없죠 왜? 이걸로 할 거니까 수치로 때려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잘 봐 두시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재학생 수가 500명 이하에는 항상 15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그런데 기준에 관한 내용을 읽어 보시면 500명 이상인 경우는 100명 초과당 1대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 5대가 추가가 됐으니까 계산하면 몇 대가 돼요? 15대에서 5대 추가하면 20대지 적어도 20대가 아니거나 20대 이상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보수적인 교장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됐어? 20대만 주면 되지 25대를 주고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단점으로도 나오잖아 장서기준 비교법 그 다음 리얼과입니다 학교 도서관 예상 항목이 있는데 이거 제외되는 항목 번호를 두 가지 써라 이거는 우리 과목병 문풀에도 했을 겁니다 맞죠? 두 가지 뭐였어요?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 관리 유지비 맞죠? 이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해당하는 거 예산 항목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보조금 지원금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이거 뭐 라이브 콜 플러스 이거는 너무 쉽죠? 자, 도서관 직원 서비스 수행 자세 업무 수행 능력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영향력이에요 서비스 영향력 자, 그 다음 장소가 밑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정보제어가 나올 것이다 아, 정보제어 이렇게 갑니다 서비스 영향력 정보제어 자, 그 다음 밑에 오니까 서브콜 이것도 뭐 많이 봤던 거예요 자,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응하는 거예요 혹은 응답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성에도 정답이고 응답성에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조직이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배려나 관심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성의 의의에 대해서 서라 의미에 대해서 서라 이게 맞겠지 그지? 의미에 대해서 서라 하면 한 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수행평가 이것도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교수 학습 방법과 사서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 학습 방법은 두 가지죠 활용, 도서관 활용 수업과 교과 교사와 협력 수업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 협력 수업 자, 여기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쓰라고 가장 간단한 게 뭘 적으면 좋겠어? 교사 적으면 되지 교사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혹은 협력 교수죠 왜? 협력 수업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 활용 과정 우리 쪽에서는 이제 정보 활용 과정에 일종의 전문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적으면 다 정답입니다 이건 틀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요거는 요거만 봐도 알죠? 결과물 문학 작품 뭐 전시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이건 특정 산출물 요구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제시된 방법 이에 한 가지 자, 이건 우리 기입형으로도 나온다고 했잖아 연구보고수법 적어도 되고 포트폴리오법 맞죠? 이것도 우리 기입형으로 잘 봐두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한번 봐둡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자, 9번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웹페이지의 페이지 내용과 관련된 다른 문서 사이를 연결한다 연결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돼? 하이프링크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된 웹페이지를 찾아낸다 해서 코링커드라든가 코링크 상태가 나온다 하면 인용 링크 분석이지 뭐 이거는 인용 링크 분석 자, 그 다음 우리 초록과 유사한 용어들 많이 봤죠?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면 이런 겁니다 자, 주로 원문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작성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기술한다 자, 여기 레지매라고도 불린다 레지매 적는 분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마치 끝까지 안 읽고 아, 이거 적요 적요라고 적으면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더 드렸고 자, 여기 들어가서 자, 가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특정 연도에 인용된 논문의 중간 나이 중간 하면 50%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나오네요 특정 연도에 받은 인용 횟수를 출판 연도에 따라 분류해서 최근에서 과거 소급에서 50% 되는 시점 찾아라 자, 이건 학술지 피인용 반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정답은 자, 혹은 피인용 반감기 학술지 피인용 반감기 다 정답입니다 혹은 영어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지표값 하니까 자, 50% 되는 시점이잖아 이걸 세게 되면 다섯 개 돼버려요 그렇죠? 자, 하나, 둘, 네 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피인용 반감기는 4입니다 해설을 여기 넣어들었죠 자, 그다음 11번 이거는 뭐 쉬운 거죠 자, 이것만 딱 봐도 알죠 뭐예요? 그렇죠, 인적 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다음 이거 터브가 나왔으니까 유니텀 유니텀은 단일어 혹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뭐예요? 불의 유니텀으로 노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후조합 세긴 방식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접 여기는 유니텀 이건 다 맞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이 인강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내 해설 강의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다 듣고 하셔야 되는데 다들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해설 강의 안 듣고 그냥 해설서만 보다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는데 이미 강의에서 지금 틀린 거는 다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 들으면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또 성적이 내가 시원찮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또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